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운영체제의 목적인데요. 우리가 운영체제, OS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영체제가 존재하는 그 목적, 그리고 다른 말로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목적인 것은, 또는 성능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볼까요? 운영체제의 목적, 첫 번째, 신뢰도 먼저 가겠습니다. 신뢰도라는 게 뭐예요? 신뢰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목적은 첫 번째가 신뢰도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느냐, 정확하게 처리하는 거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처리하는가의 정도, 그걸 갖다가 신뢰도라고 해요. 신뢰도. 그 다음에 사용가능도. 사용가능도는 뭐예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운영체제의 목적이에요. 운영체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시스템을,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을 뜻하는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용가능도입니다. 신뢰도, 사용가능도. 앞자만 따서 신뢰도의 신, 그 다음에 사용가능도의 신사, 운영체제의 목적, 성능평가 요소, 신사.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신뢰도, 사용가능도, 신사. 그 다음에 처리능력이에요. 처리능력, 스루풋. 처리능력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누가? 컴퓨터 시스템이, 보세요. 컴퓨터 시스템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단위, 생산성이 뭐예요? 얼만큼 만들어내느냐? 그게 뭐라고 그래요? 처리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일정시간 동안 처리하는 일의 양, 그게 바로 생산성이죠. 처리능력, 신사, 그 다음에 처리능력의 처, 신사처. 이렇게 신사처. 운영체제의 목적을 물어보면, 물어보면, 신사처럼 응해라. 마지막은 응답시간이에요. 응답시간. 응답시간을 영어로 turn, around, time,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리스판스, 반응시간, 응답시간. 신사처, 응.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적, 성능평가 요소는 신사처, 응.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신사처럼 응해라. 응답시간. 작업을 위한 다음에 시스템의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의 시간. 그걸 갖다가 응답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적은 신사처, 응.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또 성능평가 요소라고도 한다.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문제에서는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래서 신사처, 응. 나머지 하나를 빼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 깊게 시험문제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처리능력은 높은 표현이 좋은 거죠. 처리능력의 증대, 이런 게 좋은 거죠. 신뢰도의 향상, 높은 표현이 좋죠. 사용 가능도도 높은 표현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응답시간의 증대, 이거는 뭐예요? 응답시간이 증대된다는 얘기는,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의 증대. 굉장히 느린 거죠. 우리가 느려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느려 터져요. 속이 좁아 터져요. 우리나라 말은 재밌습니다. 응답시간은 짧은 게 좋은 거예요. 그것도 시험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운영체제는 사용자 편의성과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문제를 가지고 또 공부하셔야 돼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는 사용자한테는 편의성을 제공해 주고요. 컴퓨터 시스템한테는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시험문제 내는 거죠. 운영체제의 목적, 신사처응 기억나시죠? 또 성능평가의 요소, 신사처응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신, 신뢰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기억나시죠? 사, 사용가능도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써야 돼요. 신사, 처럼 응해라. 처리능력, 생산성, 응답시간, 턴어라운드 타임, 신사처응 이렇게 넣어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처리능력, 증대, 증대 높은 표현이 좋잖아요. 처리능력, 증대 맞죠? 신사처의 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뢰도 향상,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신뢰도 향상, 신사의 신, 신뢰도. 그 다음에 응답시간 단축 마지막이 신사처응, 응답시간의 단축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단축입니다. 단축. 응답시간이 증대는 뭐예요? 느려 터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되면 신, 사, 사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처응, 그러면 4번이 파일 전송은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파일을 전송해 주는 역할, 이거는 운영체제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사처응, 사용가능도가 여기 빠진 거예요. 파일 전송은 또 우리가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서 FTP 할 때 또 배우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파일 전송, 그러면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것만 준 머릿속에 살짝 넣어두시고요. 이 문제에서는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거리가 멀다. 파일 전송은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의 파일 전송이 된다라는 거죠. 운영체제의 목적, 신, 사, 처, 응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높은 표현이 좋은 거, 처리능력의 증대, 신뢰도의 향사 이런 것들 그 대신 응답 시간은 짧은 표현이 좋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